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게 됐다. 이른바 우한폐렴이 경제를 어렵게 했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크게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도 전체가 다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실은 2월 달에 코로나19의 충격이 닥치기 이전에 이미 한국경제는 상당 부분 주저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의 성태윤 교수가 4월 7일 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은 가계, 기업, 정부 쓸돈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이 덮쳤다. 이런 실정 분석에 바탕을 둔 코로나19 사태 전후에 한국경제의 실상을 분석한 그런 칼럼은 아주 잘 쓴 칼럼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2년 연속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1인당 생산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달러 표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나 평균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GNI는 2년, 2019년과 2020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의 확실시됩니다. 참고로 2019년에 국내 총생산인 GDP는 마이너스 5% 국민총소득 GNI는 마이너스 4%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는 1997년과 1998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하고 2008년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우리경제 실질국내 총생산,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국내 총생산인 GDP의 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9년도에 2%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실질경제성장률이 2% 수준까지 위협받을 때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생활 수준의 하락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태윤 교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국민소득 감소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연체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태윤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울한 현실은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노동비용 상승 충격이 가해질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었다. 최저임금을 2년 사이에 30%가량 증가시키고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경직적으로 단축하면서 노동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다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감소하는 정책은 고용이 유지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었지만 기업이 기존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참 딱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참사를 낳은 것은 이미 두 가지 정책을 강행했을 때 국민소득 감소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정책으로 인한 인화라는 대참사를 국민들에게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신임을 받으면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는 거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으로도 더욱더 심지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포인트는 노동비용 급등으로 인해서 고용 감소를 초래했다.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폭은 연간 평균 38만이었지만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2018년에는 취업자 증가수는 10만 명에 거쳤다. 아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매년 우리나라가 38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2018년도에는 10만 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21만 개의 일자리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없애버린 겁니다. 다시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2019년도에 30만 1천명으로 회복됐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해에 단시간 근로자, 1시간에 17시간 일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폭이 30만 1천명 같은 수치였다. 정규직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업자 증가 가운데서도 60세 이상이 37만 7천명에 달했다. 민간의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은 급속히 감소되었고 반면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단시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메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자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답했지만 거의 확실한 겁니다. 이렇듯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는데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느끼기 어렵다. 말씀드리게 되면 결국 노동비용을 급등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말미암하소 일자리가 공급되는 28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없애는데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동비용 급등이 기업 이익을 훼손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금융업을 제외하면 2019년도의 실적에 따르면 2018년도에 대비해서 매출액은 0.47%에서 커졌어 거의 증가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7.04%로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52.82%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 상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본비용이 급증하지도 않았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거의 0%여서 중간제 가격 상승에 여파도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업이익의 훼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노동비용 상승 문제가 기업의 이익 훼손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섯번째입니다. 노동비용 급등으로 수출에도 타격을 주었다.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이 겹쳐서 관세열 통과 기준 수출은 관세청 2019년도에 이미 10.4%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리 감소를 뜻한다. 이미 수출 전선에서도 노동비용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섯번째. 코로나19 전에 이미 국민소득은 이미 줄어들었고 기업이익은 폭락 수준을 기록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019년도에 이미 마이너스 5%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마이너스 37.04% 그리고 마이너스 52.82%를 기록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미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우한폐렘이 충격이 덮치기 전에 2019년 말에 경제위기 수준 상태에 도달했다. 실물경제가 가장 큰 요인은 정부정책의 실패.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 경제정책 가운데서도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정책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경제의 노동시간 투입을 줄여놓은 것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혁 교수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여 정책방향 수정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래의 힘줄 같은 고집을 가진 현재의 여건은 물러나기 이전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이번 사태는 너무나 나라가 위중한 사태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구는 2번인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힘을 몰아줘야 되고 비례대표는 4번 미래한국당을 힘을 몰아줘서 사표를 줄여서 건강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